마이크를 꺼트리다니 안녕하세요 교광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더블 불고기 버거 더블 치즈 버거 치즈스틱 맥너겐 무스나 고춧가루 치즈볼 양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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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어울립니다... 계란물을 Além하는 툴 나는 고춧가루 계란물을 만들었을 것 같다 이걸 먹게 되면 철리에 다리를 만들고 계란물을 만들 수 있어요 소금에 다진 마늘 이 치킨은 치킨을 넣어 드렸어요 치킨을 넣어서 치킨을 넣어서 치킨을 넣어서 치킨을 넣어서 치킨은 너무 맛있어 치즈볼 치킨을 매우 좋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치킨을 먹으면 더 맛있게 입어버렸습니다 치킨을 먹기전에 드시면 좋습니다 치킨을 먹으면 더 맛있게 먹기 쉽습니다 치킨은 드시기 때문에 치킨을 먹겠다고 합니다 치킨을 먹으려고 합니다 치킨을 먹으러 왔습니다 치즈볼 너무 맛있엉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엉 이렇게 맛있엉 너무 맛있어 마지막으로 멸치 마지막으로 뼈 뼈 뼈 뼈 뼈 뼈 크리비 크리비 뼈 녹음이 꺼져있었어요 녹음기가 꺼져있었어요 지금부터는 말 끄켰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고추냉이 너무 좋아요 쫄깃쫄깃 핫도그 아삭아삭 너무 맛있다 소스 초코파이예요 소스 초코파이예요 소스 초코파이예요 소스, 소스, 소스 초코파이예요 소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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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, 치즈 소스, 치즈를 많이 먹었지요 고마워요 소스도 주의하니까 소스도 겉주의 햇빛 파이예요 소스도imento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 없도록 할게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감사합니다.